한입만 주세요 해봐 한입만 주세요 해봐 안돼요 한입만 주세요 해봐 안돼요 안된대 재롱아 실망하지마 간이 돼있어서 안돼요 간이 돼있어서 안된대요 그냥 다 먹겠다 그만두는 다 먹 Cada거 그만두는 마요 아르침 자세히 스테인보와 카메라 칠머리 안보여다 잘 먹었나요?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아기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? 구경이라도 하라는 거지 뭐 아니 어차피 엄마 발 밑에서 올려다보며 구경할 바에 그냥 내려다보면서 구경이라도 하면은 마음이라도 좀 편할 거 아니야 침이 더 넘어가지 재룡아 이럴 때 갑자기 니가 침을 한 방울 뚝 흘려 그럼 끝내준다 그러면 씻어라도 준다 담가놨다가 아 이 집중력이 이런 집중력을 공부를 했으면 야 진짜 벌써 야 가나다라 다 말했겠다 야 끝 끝 내려갈까요 이제 어머 차 입맛 하신다 어떡하지 당근 하나 주세요 당근 하나 줄까요 원래 공 가져오고 간다 그냥 엄마 이 당근 그릇을 보고도 그냥 간다 재룡아 당근 당근 그릇을 보고도 그냥 가 원래 공 가져오면 주는데 그냥 줄게 이거 아유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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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하고 먹어야지 기다려 기다려 ased inaudian 귀 educ 으 으 왓 tone 으 으 맛있 으 digo 으 저랑 앉아봐, 저랑 앉아 맛있게 생기는데 맛있게 생기는데 맛있게 생기는데 맛있게 생기는데 맛있게 생기는데 맛있게 생기는데 곁에 살살 까지 생기는데 법이 しく